Disney 유튜브 영상 잠시 먹는거 왜 카메라 겪인지 tax 제가 콘서트 마트 한글자막 by 한효주 아 유진아, 키 크니까 이쪽 좀 봐줘. 없어, 없어. 소독티슈로 매니큐어 닦을 수 있나? 어, 닦을 수 있어. 진짜? 어, 나갈 수 있어. 진짜? 어차피. 우리 내일 8시, 7시 50분에 다들 만나서 발톱 확인하고 언니 소독티슈 지참하시고. 내일? 몰라. 발톱이야 손톱이야 그것만 알려줘. 벼룩에 간을 빼세요. 잘자, 나 잘래. 왜 자꾸 잔다는 거야? 나 망했으니까 잘래. 뭘 망해, 뭐 어떻게 될지 모른대매. 왜 슬퍼? 야! 야, 유진이 울 것 같아. 왜요? 우리 나한테 좋아해서 스타일을 좋아해서. 나 이거 안 하네. 아, 유진이. 유진이 형, 유진이 형. 얼굴 빨개졌어. 우리 유진이 어떡해. 그러니까 낮에 우리 재미있었는데 짜증나. 제작진 놈들. 잠이나 자자. 근데 지금 왜 자꾸 자래, 얘는. 왜 자꾸 자래, 너는 진짜. 잠 좀 자자. 그렇다면 불을 꺼줘야겠다. 잘자. 노력형 예능인 잘자요. 그냥. 유진아. 나 너무 힘들어. 너 브런치 먹고 싶어? 이 브런치가 먹고 싶은데 내가 성공하고 싶어. 이렇게 승부욕이 약간. 근데 언니가 도와주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시작도 없어. 뭐, 이거 아니야? 올라온 거야. 올라온 거야. 올라온 거라고? 그 깨는 거는 잘 갖고 있어. 찾아야 돼? 걔는 가지고 있어. 나 양치하고 올게. 누나 언니는 끝날 거니까. 편하게 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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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넌. 네가 참 궁금해. 그건 너도 못 한 가지. 이거면 충분해. 좋고 좋은 이런. 우리. 참을 수 없는. 미안해. 거의 한성봉이야. 눈물 날라는데. 웬일이야. 아. 왜 안 가진 거야. 플라스틱에서 글쎄야 돼. 지진. 그걸로 한 번 깐. 어디 있는지도 알려줘. 그러니까 아일랜드 식탁자밖에 드르륵 열면. 그 안에 있어. 나뿐한 나의 눈빛이. 무표정하던 얼굴이. 널 보며 빛나고 있어. 널 담은 눈도 새는 어루. 내 눈에 빼곡하게 비어나는 눈.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들은 true. 내 입술을 간지럽히. 브런치가 보고 싶은데. 내가 성공하고 싶은데. 난 몰랐어. 내 맘이 이리 다채로운지. 워킹 꿈을 꾸게 해. 이 방은 작은 하트. 난 춤을 추구 내. 질껏 어지러울 만큼. 오마이 오마이 갓. 한 칸도 채우고 있어. 잘 봐.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You make me feel like 11. 뭐야? 손 냄새 맡아보자. 여기까지 날 것 같은데. 갈릭년. 우열. 공지 갈릭년. 공지 갈릭년. 공지 갈릭년. 땅콩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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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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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일단 이제 뭐 여러가지 스토리가 있는데요. 일단 처음에 이 마늘을 까려면 물에 불려야 한다. 애한테 너무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샤워를 하면서 눈물 젖은 마늘을 어쩐지 오래 있더라. 오래 있지. 샤워하면서 깠어. 근데 캐리어를 막 찾는데 절구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은지 언니가 너 진짜 하고 싶어? 왜냐하면 누워서 진짜 이 서로를 바라보며 누워있었어요. 갑자기 언니 전 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전 진짜 성공을 하고 싶어요. 제가 그 말을 너무 근데 위치를 너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알려줬어요! 우와! 얘 진짜야! 언니! 너무 울 것 같은데. 언니들이 잠들기 기다린 다음에 절구를 꺼내와서 은지 언니 옆에서 신나게 빠졌습니다. 그럼 냄새가 안 났어. 냄새나서 죽을 뻔했지. 눈물이 막 날려고 했다니까. 다 좋구나. 다 좋구나. 알겠습니다. 일단 4분의 3 보름입니다. 4분의 3이라니. 자, 미미 씨. 진짜 너무 늦으면. 저는 멤버들과 10초간 국무를 추는 거예요. 아, 이거! 영지야! 이게 뭐야, 영지야. 아니, 오늘 찍기로 했는데 갑자기 내일 찍자는 거예요. 맞아요. 계속 찍자. 너무 가슴이니까. 그럼 연습이라도 한 번 하자. 그래서 했는데 영지가 계속 한 번 더. 한 번 더. 그래서 아싸,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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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언니 대박이다. 아니, 거져줬다. 미션을 받기 전부터 춤을 추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미미 씨는 아, 부럽다. 군무의 성공! 악사! 악사! 운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자, 미미 씨. 어, 뜨거워. 발가락 한 번 꺼내주세요, 다. 미션! 멤버들 발가락에 3개 이상.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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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 씨 발가락에 그거 뭐죠? 이거요? 피가 났나? 하하하하하하하하 정확하게 3개. 그 다음에 미미 씨. 다섯 개. 다섯 개. 자, 유진 씨. 아침에 두 개 떼껏 떼껏. 두 개. 아침에 두 개 떼껏 떼껏. 두 개. 완벽하게. 완벽하게. 성공입니다. 잘 된대. 유진을 집어넣고 있어. 집어넣고 있어. 집어넣고 있어. 집어넣고 있어. 지금 싸고 계시는 거예요? 집어넣고 있어. 윤지 씨 사실 이제는 기회가 없어요. 그니깐요. 자, 미션 뭐였죠? 미션은 풍선 다섯 개를 불어서 갖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풍선을 한 백 개 이상 무신 것 같던데. 한 백 개 된 것 같던데. 네, 확인 말하고 마무리 합시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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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머. 어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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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머. 나는 진짜 못 믿겠어요. 와 소름돋아. 와 소름돋아. 와 소름돋아. 과술사에요? 하하하하. 언제 한 번 해요? 언제 했어? 언제 했어? 잘 보세요. 야! 언니 진짜 깜짝 놀랐어. 끝나고 한창인가? 아니 기상 미션한테 다들 못 믿겠다 이제. 믿으면 안 되지. 그리고 너무 다행했던 게 이 풍선이 묻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옛날에 삐에로 알바 했었어요. 어쩐지 엄청 빠르더라고요. 근데 우리 진짜 다 대단하다. 근데 네 분 다 정말 대단했어요.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저주 한 번만. 울지 마. 마늘때문에. 마늘때문에. 너는 못 만지면 안 돼 마늘하고. 아 어쩐지.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